아 바로 여기죠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주 어 차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정의구현 하겠습니다 정의구현 모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파괴한다 자 이렇게 길이 생기니까 지들도 어 아 이게 오늘 도로가 잘 빠지네 아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어 다 개 박살내버려야돼요 모두 다 박살내버려야됩니다 모든 자동차를 다 빨아버려야돼요 어 경찰차들 뭐 오든 뭐로든 다 빨아버려야돼 트럭도 다 상관없어요 모두 다 다 빨아버려야돼요 떨어지는 척하면서 다시 들어올리고 아 기가 막히고요 와 어 더 높게 올라갔어요 더 높게 다시 들어올리구요 날라가구요 질입니다 아 또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주 그냥 어 개 박살내버려야됩니다 자동차 여기로 옮겨줍시다 개꿀잼 어 개꿀잼 진짜 개꿀잼 어 개꿀잼 개꿀잼 야 저기만한 데가 없어 여기만한 데가 없어 여기가 이제 차선이 차선이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애 어 야 그래 여기다 그래 여기야 여기 이곳이야 바로 야 이곳이네 이곳 진리네 어 이곳이야 이곳이 진리야 아냐아냐아냐 조금 더 앞으로 가야겠어 자동차들이 조금 그래그래 이곳 어 딱 여기 어 여기 딱 진리입니다 안녕 반가워 어 유에포인데 너희들 날 모르는구나 그냥 가야겠어 그냥 가면 안되지 어 유에포가 무슨 어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우리 외계에서 온 별그대야 어 너희들을 모두다 모두다 정리하러 왔어 서울시내 모든 도로를 정리하러 왔어 아 봉사활동 왔어요 어 봉사활동 왔습니다 어 자 더 높이 올라가자 이 정도는 안돼 더 높이 올라와야 돼 어 지리죠 정말 지리죠 근데 어 너무 지려요 와 저거 뭐야 저 자동차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아 저런 식으로 자동차를 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게 올리고 경찰차였어요 아 진짜 지립니다 아 어스키님 안녕하세요 개 지려요 어 UFO 거의 UFO 모드 미쳤어요 개쿨잼이에요 아 모든 지금 도로 체중을 제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는 잘 운전해 개 같은 거 다시 바로 아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분해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분해가 되고 있어요 강제로 내리고 있어요 살려달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는 페이크죠 다시 들어올리구요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이곳에서 어 영원히 이곳에서 아 경찰들 총 쏜다고 내렸다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가게 생겼어요 편하겠어요 아주 어 기념인이 같아지겠네 장례식이 아주 깔끔해요 지금 어 모든 차량들 지금 어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어 이제 밤이다 보니까 하나의 어 저기 링겐 폭죽 같다 어 역시 사람은 죽을 때 정말 값진 이름을 남기는 법이야 물론 이 사람들 이름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만 어 한 요정도 좀 기다릴까요 베어그리스는 지금 여기서 적절하지 않아요 어 이건 생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진짜 빵상빵상 하면서 해야됩니다 외계인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 자동차들 모아둔 곳에 여기다가 한방에 이거까지 완벽하게 완벽하죠 야 시간 나주로 바꿔 비행기 격추하러 간다 비행기를 폭파시키지 않겠어 비행기를 몸통 박치기 하겠어 간다 어 가자 어 비행 비행기 몸통 박치기 하러 가자 비행기 몸통 박치기 하러 갑시다 비행기 몸통 박치기 아쉬워 진영 다음 영상에서 한번 zo